어? 그 스툴리폰 먹은 거 아니지? 뭐 어떻게 저기 있는 것도 내렸대? 아 착해요 우리 김워크 아니 착해요 제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초보집사가 헐크와 함께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야! 혹시 맛있는 거 먹을 차례 아닐까? 아오 올래? 아오 오 야 야하핰 아하핰 하나만 먹어 아오 맛있어? 아하핰 야 니꺼 먹어 니꺼 여기 하나 니꺼 옆에꺼 먹어보자 아오 야 야 그거 누나꺼 누나꺼 너꺼 이거 이게 남은거 내껀데 아하핰 내껀데 아하핰 아하핰 이 자식 아하핰 아옹 둘이서 사이좋게 나눠먹네요 이 자식 이제 부모님 댁으로 출발합니다 이만큼 어디가 까꿍 헐크는 차를 타면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까꿍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오빠야 까꿍 오빠야 까꿍 아니 까꿍 말고 오빠야 해보라고 까꿍 오빠야 까꿍 오빠야 까꿍 사랑해요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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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 좋은 헐크 입니다 오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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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드디어 오빠야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헐크 대신에 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데요 헐크가 남자아이라는걸 알려줬지만 어머니는 꼭 오빠야라고 부르시더라구요 오빠야. 또 해봐. 오빠야. 속빵이다. 어딘지 낯설어서 못 나오겠어. 헐크 일루와. 헐크 누나 집이야. 야. 헐크 아직 무서워서 못 내려와. 먹고는 싶은데 불안하니까. 내려오지 못하는 헐크를 아몬드로 유인하고 있습니다. 야 너가 오면 안될까? 야 너가 오면 되잖아. 고마워. 또 가져가서 올라가야지. 가져가서 올라가는데? 같이 물고. 잘 올라가지. 조금씩 적응해가는 헐크입니다. 헐크야 저기 봐. 헐크 저기 봐. 멍멍이. 도망가자. 장난감이다. 새로운 장난감. 나한테 줘. 내가 가지고 올게. 랑이 미치는데? 야 쟤 왜 저러냐. 동굼 커진 거 봐. 헐크랑 랑이를 찍고 있어. 안 돼 랑이야. 먹으면 안 돼. 먹는 거 아니야. 헐크 아니야. 헐크야. 어? 거기 내 자리인데. 야 거기 내 자리인데. 샘나. 엄청 샘나. 아이고 엄청 샘나. 헐크는 관심도 없어. 야 말 봐. 랑이야 너 엄마 뺏겼다. 너 엄마 뺏겼어. 랑이가 제일 미치고. 랑이 속도 모르고 구경하는 헐크입니다. 쟤 왜 저러냐. 우리 헐크가 이렇게 조용하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헐크가 안 돼. 또 엄청 졸부야. 얘 거짓이랑 똑같네. 헐크야 너 어디까지 도망갈 거야. 헐크야 너 어디까지 도망갈 거야. 헐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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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크야.